검은깨 아몬드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를 넣어주시고요 양상추를 손으로 넣어주시고요 샐러드를 야채들을 믹스해 주셨으면요 풍성하게 갖가지 야채들이 너무 탐스럽네요 정말 사과 파이에 사과 얹듯이 예쁘게 그다음에 봉우리 토마토도 이렇게 얹어주세요 검은깨를 살짝 넣고 땅콩 사과식초 일반 식초보다 사과식초 넣으시면 사과의 은은한 향이 또 있어서요 상큼하고 쉰 거랑 단 거를 한 2대1 비율 정도로 만드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드레싱에 들어갈 사과를 이제 써서 넣어주시고요 샐러드에 들어갈 양파 또 썰게요 진짜 싫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교도 들어가고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별 나위 없이 고마운 식품이죠 네 아몬드를 여기 위에도 살짝 불러주시고요 이제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요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몬드에 들어갈 양파 네 아몬드에 들어갈 양파 네 아몬드에 들어갈 양파 네 아몬드에 들어갈 양파 네 아몬드에 들어갈 양파